키친 랩은 한 번 쓰면 버립니다? 천만해요! 쓰고 더 쓰고 계속 쓰는 키친 랩! 찢어쓰고 찰나쓰고 몇 년이라도 쭉! 실리콘 만능 랩은 빠릅니다! 사방팔방 쫙쫙! 잡아당기는 대로 쭉쭉! 천번, 만번을 써도 찢어짐 없이 오래오래! 착 놓으면 쩍 붙는 신기함! 공기에 착! 접시에 착! 컵에 착! 네모 그릇 착! 세모 그릇 착! 팬에도 착착! 그뿐인가요? 먹다 남은 소박이 착! 거꾸로 틀어도 새지 않고 없는 순간 착! 말려들듯 초강력 밀폐로 보관도 신선하게! 뜨거운 열에도 끄떡없고 꽁꽁은 드라이아이스도 견디니까 차가운 냉장고! 뽕뽕 냉동실! 고열의 전자레인지까지! 마음대로 종행무진! 이밀은 극수 플래티넘 실리콘! 100% 식품 안전인증! 안심 재질로! FDA 기준 적합! SGS 인증! 구독성! 모양치의 건강함은 물론! 오래서도 변형없이! 달력 그대로! 밀착력 그대로! 모양 그대로! 씻어쓰고 삶아쓰고 천번만번 다시 쓰는! 돈 버는 습관! 흑수 플래티넘 실리콘! 100% 식품 안전인증! 안심 재질로! FDA 기준 적합! SGS 인증! 무독성! 모양치의 건강함은 물론! 오래서도 변형없이! 달력 그대로! 밀착력 그대로! 모양 그대로! 뜨거운 뚝배기나 냄비 받침대로도 오케이! 기울어도 미끄러지지 않으니깐 헛받침으로도 좋고! 병뚜껑 따기 힘들 때 시원하게 뻥! 정말 좋죠!